이 비디오에서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주제 주위의 윤곽선을 그리는 방법, 이 플러그인을 파이널 컵 프로에 설치하는 방법, 포토샵 요소를 사용하여 주제 주위의 윤곽선 그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제 주위의 윤곽을 설명합니다. 피사체 주위의 윤곽을 그리려면 애플 위 움직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 내에서 왜곡을 만들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 모션으로 파이널 컵 프로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것을 만들거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서로 관련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플러그를 얻기 위해 간단하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종 컵 프로에 대한 모든 플러그인 애플 모션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주제 주위의 개요 무료 플러그인 우리에게 운이 좋게도, 유튜브 채널, 써지엠, 은피사체의 주위의 윤곽을 만들 것입니다. 파이널 컵 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무료 모션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비디오에 대한 링크를 남길 것입니다. 파이널 컵 프로 플러그인 그는 아래 설명에서 만든 링크와 함께 그는 플러그인을 만든 이후, 나는 그가 신용이나 보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내 영어권 관객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의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 나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 최종 컵 프로, 애플은 파이널 컵 프로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마다, 파이널 컵 프로는 타사의 플러그인을 삭제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타사 플러그인을 계속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파이널 컵 프로, 플러그인 이 폴더 내에서 다른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발전기 폴더에 들어가, 이 방법으로 당신은 항상 최종 컵 프로, 이 발전기 폴더에 플러그인의 이러한 종류를 넣어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 내에서 플러그인의 압축을 풀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플러그인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 것입니다. 플러그인을 다시 설치할 때마다 원래 플러그인의 폴더 이름의 정확한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플러그인의 폴더 이름은 더 나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이널 컵 프로, 가 모든 플러그인 기능을 생성하거나 만들기 시작한 모든 비디오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인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빨간 오류 메시지를 얻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수동으로 플러그인의 기능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경로입니다. 패키지 내용, 내용, 플러그인, 다음 미디어 공급자, 다음 모션 효과, 다음 콘텐츠, 다음 리소스, 다음 템플릿, 그리고 마지막 생성기를 표시합니다. 이제 바탕화면에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파이널 컵 프로, 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클릭하여 패키지 내용을 표시합니다. 이제 내용을 엽니다. 그런 다음 플러그인을 엽니다. 그런 다음 미디어 공급자들 엽니다. 그런 다음 모션 효과를 엽니다. 그런 다음 내용을 엽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를 엽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을 엽니다. 이름 효과, 제목, 생성기 및 전환이 있는 폴더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효과, 제목, 발전기 또는 전환인 플러그인을 얻을 때 플러그인 폴더 사본을 배치하는 곳입니다. 더 나은 모양, 플러그인은 발전기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쉐이프 폴더의 복사본을 최종 컵으로 생성기 폴더에 넣어야 합니다. 플러그인이 효과, 제목, 생성기 또는 전환인지 모르는 경우 플러그인 폴더를 열고 확장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다음, 최종 컷 프로 위, 효과, 제목, 생성기 또는 전환 폴더를 열고 이러한 확장을 살펴보십시오. 확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플러그인이 해당 폴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절단 프로 생성기 폴더를 열고, 더 나은 모양, 폴더의 복사본을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당신이 더 나은 모양이라는 플러그인 폴더의 복사본을 넣어 보시다. 이제 닫고 다시 열립니다. 파이널 컷 프로, 제목 및 생성기 섹션에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 더 나은 모양 플러그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최종 컷 프로의 생성기 폴더에서 폴더를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폴더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플러그인의 폴더 내용을 복사하여 이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이 폴더에 플러그인 폴더와 동일한 이름을 지정합니다. 주제 주위에 윤곽 더 나은 모양 맨 위에 있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왼쪽의 제목과 생성기 섹션으로 이동하여 더 나은 모양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각형을 가져와서 윤곽선을 만들려는 클립 위로 드래그합니다. 이 생성기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기에는 상단에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번째 아이콘 명령을 클릭합니다. 말하는 곳에 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계열을 말하는 경우 이 확인란이 확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뷰어에 윤곽선이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윤곽선의 색상을 윤곽선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클립의 제목을 윤곽을 그리려면 클립을 추가하고 생성기를 이 클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브러쉬 색상을 클릭하여 윤곽선 컨트롤을 더 많이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윤곽선의 너비를 늘립니다. 이제 뷰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변환을 선택합니다. 윤곽선을 윤곽을 지정할 주제의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검사기에서 맨 위에 두번째 명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윤곽선의 크기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합니다. 뷰어의 윤곽선의 크기를 변경하려고 하면 윤곽선이 왜곡됩니다. 윤곽선의 상단과 하단이 어떻게 두꺼워지고 윤곽선의 측면이 더 얇아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윤곽선을 이동하는 것 이외에는 검사기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피사체 주변의 개요 포토샵 요소 이제 포토샵 요소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윤곽선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서 둥근 사각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윤곽을 그리려는 오브젝트 주위에 상자를 드래그합니다. 아래쪽에서는 쉐이프 영역에서 빼기, 빼기 를 클릭합니다. 이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방금 만든 상자 내부의 상자를 드래그합니다. 이제 개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습을 수행 안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얻기 전에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이동하면 탭 레이블이 지정된 레이어 아래에 평평한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자리에 잠급합니다. 이제 맨 위로 이동하면 이미지로 레이블이 지정된 탭 아래에 크기 조정으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 크기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19, 20에서 18, 10인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구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